사랑 내가 뭔가 잘못했나요? 그랬다면 미안합니다 그대는 내가 불쌍한가요? 어떻게라도 그대 곁에 남아있고 싶은 게 내 맘이라면 알아줄래요? 그렇다면 대답해줘요 그대가 숨겨놨던 아픈 상처들 다 내게 옮겨주세요 지치지 않고 슬퍼 할 수 있게 나를 좀 더 가까이 둬요 사실 난 지금 기다린 만큼도 기다릴 수 있지만 왠지 나 지금 이 순간이 우리의 마지막일 것 같아 내게 옮겨주세요 내게 옮겨주세요 내게 옮겨주세요 내게 옮겨주세요